67억 신혼집 지연 친정 방앗간 도와 황재균 생각하며 유튜브 지연에는 시장에 가면 방앗간도 있고 지연이도 있고 라는 제목의 영상이 공개됐다. 67억 규모의 신혼집으로 화제를 모은 티아라 출신 가수 겸 배우 지연이 친정인 방앗간 집 일을 도왔다. 영상 속 지연은 여기가 제가 나온 초등학교예요 라며 고향의 골목을 소개했다. 이후 집에 도착한 지연은 마늘 손질과 포장 등의 일을 도왔다. 그러던 중 남편 황재균에게 전화가 오자 부모님은 그냥 누워서 받으라며 친근한 모습을 드러냈다. 황재균은 아까 야구장에서 운동 끝나고 점심 먹고 들어와서 낮잠 자다가 방금 일어났어요 라며 안부를 전했다. 한편 2009년 그룹 티아라로 데뷔한 지연은 지난 2022년 12월 야구선수 황재균과 결혼했습니다.